1레벨 어 노유닌이 조유닌이 점프스타트 어 어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와 1레벨 1레벨 피트 들어가는게 조심하세요 여기 여기 진짜 여기 요주의 구간이네요 뭐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지나봐 여기 어떻게 지나봐 여기 어떻게 지나봐 죄송합니다 아싸 높아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방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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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여기서 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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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물이를 얻어 으아아아 이런 의미의 물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neol song Lumix ération 풀드 전상이 없네요 중국에서 의료 보호사 당황하다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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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누구님이야 있는 분이? 네 사 pelo 찾았어요 어우 새필님 어디가요 어 저하고 부딪힘 거 맞죠 근데 어어 지나야? 어어 어우 어우 어어 시 перв portable 라이언님 세이프티카 끝나면 타이어 온도가 엄청 신lar 체가 검증할 수 있는 와아232 submse님 보런 부분 일단 배틀까지도 잘하는 건 해피님이 진짜.. 어이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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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우.. 점프스타트 하신 분 누굽니까? 누굽니까 점프스타트? 앞이 안보여.. 아.. 안보여.. 앞이 안보여.. 어이구.. 어이구.. 저기 저 척보너 다 터질 것 같았다.. 역시 척보너 사고 많이 나죠? 안녕하세요.. 어이구.. 자칸은 이해하지 않아? 오오오오오오 뭐지? 점프중끼러보는 사람인데? 점점이 있다.. 점점이? 아휴 반갑습니다.. 점점이? 점점이? 나도 막 그려주는 줄 알았던 사람들? 감소 못중끼리 점점이 오실 수 있어요? 점점이 오실 수 있어요. 와? 뭐.. 말 많이 하면 안돼.. 오우오오오올네요 오오오오오.. 피곤이 괜찮을거야? 오우! 점션이? 오 조심하세요 선생님들 오지 마세요! 이게 뭐예요? 예찜이 오지 마세요! 아이고 난! 아이고 난! 이거 뭐야? 아 죽었어 아아! 나는 무슨 죄야 아니 아니 뭐 다 어디가 어디야? 필단일도 무슨 죄야 저 때문에 좋으신 거 아니죠? 제로쿠크님 좋은 거 맞는데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뭐야 이것도 절담이 아 왜 내가 세널티야 스피나 뭐 이런 거 F1 위에 기술을 여전하여 지우셔야 돼요 오이고 아우 출발 안하시던데 아우 이렇게 누워주셨네 오우! 와우! 주퍼레이트 아우 와우 페이크다! 하 하 하 하 어 라이언님? 죄송해요 오우 스피레이더 어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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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다님 아 아 죄송합니다 해피닛 갔어 하하하 야 주소할게요 빨리 주소하지 마세요 어이구 나미님 어이구 나미님 어이구 나미님 괜찮아요? 어 어 어 어 어 어 네네 아 어 아 아 아 사실 오프닝랩 때 꼴찌까지 떨어졌는데 오프닝랩 시작할 때 꼴찌는 아니었잖아요 아 아니 왜 쌍둥이가 있어 꼴찌옥 하 하 야 부동이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하 아 요 여기 우오 오 아 우와 놀исл você 오르주우우 와 사이다.. 아무데도 안막았다 하필 제가 딱 보고 있었어요 엣지님 저랑... 엣지님? 엣지님? 아니 터머머 가로질들 막으셨어 엣지님... 안 들어가세요? 아 죽었다 3와이드에서 와 쥔칼에 껴줘서 찝을 했뻔했데 오 헬픈이은 뭐 어떻게 된다니까. 잠시만요. 그래서 레이스가 없는 거 아니에요? 못 지나간다. 아 이걸 이렇게 에이트를 했네. 레이트를... 헬픈이예요. 아 아니야 아니야. 어 앞에. 이건 생각 못 되는지. 전투 오! 알본놀이 전투 후지 전투 전투 왜 안 쏟아 나 안 쏟아갔어요 나 안 쏟아야되네 전투 오, 이거 어허어허어허어어ㅈ어어허어어어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장플록 장플록장님이 승인했다는 것이죠 아이고 아하하하 근데 사나일리의 마음 때문에 어!!뭔야!! 아!!!!!!!!!!! 오!!!!!!! 아!!!!!!! 아~~~~!!!!!!! 아~~!!! 아... 뭔가 앞에가 깔끔하게 나왔어 뭐야 앞에 CRR이 뭐하고 있는데? 심지어 민가여고 계시네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~~ 죽을래요~~ 11초! 11초 2! 레전드! 오~~! 룩글레러 큰일 났어! 오~~! 룩글레스 큰일 났어! 아~~!! 아~~!! 왜 이렇게 지나가 이걸 이 스피해졌나 본데? 그 부분은 사가 쓴걸걸? 아우 깜짝아 집에서 지루자 맞혔어 스피했어요 안돼~~ 와 이거 피할 수가 없는데 나한테 쎄할 때 짐을 어떻게 벗어났다고 이럴 것 같았다 아아가인야 틀린지 한 4,100원 한 4,100원 죽여서 신경쓸기만 더 빨라 아 진짜 형아 참고하고 많이 살살해야지 한번 살살게 많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귀osis 와 진짜 너무 내주기 싫은 양희님들 결국 사줬던데 아하 겁나 무섭네 양희님한테 여쭤볼게 마지막에 막으려고 합시다 아주 위로 특히 신경러 사와던 카드 아이고 미치고 그 사람 얼마나 지내고 있는지 몰라 와 진짜 군대만 어 아 오우 비교깔다 오오오